안녕하세요. 예비고일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앞으로 함께 국어를 공부하게 될 나연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퀘스트 시작에서는요. 이렇게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퀘스트를 볼 친구들이 예비고일 친구들일 테니까 본격적으로 고등 강의를 듣지는 않지만 뭔가 불안해 지금. 나 예비라는 이 말이 붙어서 약간의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등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계속 사이트를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랑도 초면일 수 있으니까 아마 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먼저 인사를 좀 해보았고요.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랑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대하는 그 마인드가 어떤지를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이 여름방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생활을 다 끝내고 덜컥 맞이하게 될 겨울방학이랑 너무 다릅니다. 그 겨울방학이라는 거는 이제 나는 정말 예비가 아니고 고등학생이다라는 마음가짐을 줘요. 그런데 여름방학은 아직 아니거든. 약간의 좀 한숨 쉬어가는 그러한 여유가 조금 느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방학은 정말 느슨하게 보내버릴 아주 큰 위험이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죠.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나도 알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선생님 먼저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아가들은 어떤 상황이냐. 1학기가 끝났는데 뭔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중학교 생활을 다 청산한 기분. 2학기는 별로 기대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도 빨리 보고요. 2학년, 1학년 친구들보다는 학사 일정이 금방 끝나죠. 조금 더 빠르게 끝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다 끝난 그런 기분이야. 2학기는 별로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이 퀘스트를 보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니까 끝났다는 그런 느낌. 이거는 조금 버릴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내가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 중등국어, 고등국어 너무 다르다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미 고등이 된 언니, 오빠들, 형아, 누나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가 모르겠고 그런데 또 뭔가 시작하기는 너무 무섭단 말이죠. 그런 두려운 느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야. 중학생 때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좀 나와. 아마도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내가 좀 욕심이 있어. 잘 하고 싶어. 그런데 중학생 때 공부했던 거를 돌아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각 잡고 어느 정도 기간 딱 정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빠바바받 공부하면 중등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등은 많이 깊이 있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약간 감을 잡았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시험 점수 잘 받아내는 거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이게 고등으로 오면 이런 것들로 끝났을 때에는 확 무너져 내리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부흥 떠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겨울방학이 아니라 여름방학 이 짧은 시기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선생님이 제안 드리는 건 이거야. 예습. 왜 복습이 아니라 예습일까요?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여러분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절대 끝났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중3, 2학기 국어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조금 어렵고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보고 한 방에 정리를 하는 복습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에 들어올 준비 마음가짐을 좀 해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뭘 예습하면 좋을까? 그렇잖아. 지금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고 발을 이렇게 담그고는 싶은데 또 이렇게 많이 깊게 담그고 싶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 빡센 것보다 바로 시작하면 약간 질려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예습 내용은 바로 문학이에요. 문학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할 때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야기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이랑 닮아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학 공부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물론 이걸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는 거는 다른 문제지만 문학 자체를 대하는 거는 문법이나 다른 것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진입 장면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문학으로 우리가 한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래 얘기예요. 여러분 갈래 공부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중학생 때 배웠던 거 생각날 거예요. 뭐 시 조금 소설 조금 다 여러 번이 다 배우긴 했어. 그런데 이게 고등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봤던 갈래 내용들도 꽤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다 보니까 한 갈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훑고 넘어오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 소설 이런 애들은 배웠던 거 한 방에 다 몰아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전 공부를 좀 하라는 거예요. 고전 운문 갈래 그러니까 향가나 고려가요 그리고 시조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가사 같은 건 많이 못 봐요. 그래서 나에게 약간 생소하지만 도전감이 조금 있는 그러한 고전 갈래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래를 공부하면서 실제 시가 작품들을 함께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작품은 많이도 아니야. 많이 하면 또 계획 이만큼 잡아두면 시작도 하기 싫어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중요한 작품들을 뽑아내서 그것들 가지고 내가 이거는 이번 여름방학에 한번 잘 공부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이 남아서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 그냥 조금 더 가볍게 읽을 만한 소설을 좀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이런 소설, 근현대 소설을 좀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는 여러분들도 되게 잘 알아요. 역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배경을 알고 있는 작품들을 읽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측면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 특히나 근현대 소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1920년대, 30년대에는 단편소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설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접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얘네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느냐? 그냥 이제 눈으로 쑥 보면서 아우 야 재밌다 문학사품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다가 더해서 어떻게? 증거물을 좀 만들어놔야 돼. 지금 여러분들에겐 자신감이 필요해요. 고등 너무 무서워 두려워 막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느낌만 갖는 걸로는 안 돼 안 돼.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자료예요 자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스터디 플래너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거고 공부를 했을 때도 내가 공부했다는 뭔가를 남겨둬야 돼. 물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료 막 이쁘게 만든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거기다가 막 팬 칠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료를 모은다는 건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물 정도의 어떤 성격을 갖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강의를 들으면 강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강의 자료들 선생님들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그냥 깨끗하게 냅두면 안 돼. 이거 다시 팔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두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직접 필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지금부터는 글씨 쓰는 것도 계속 익숙하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수행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안지도 술술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필기하면서 내가 그래도 여름방학 이렇게 알차게 보냈지 라는 거를 조금 만들어두자라는 거고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부터 연습하시라고 선생님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지금부터 좀 해보자. 선생님이 질문 게시판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모르겠는 거 물론 이제 뭐 어휘나 간단한 내용들은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좀 고등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이 인물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 이 표현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답변을 읽어보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안 되면 다시 재질문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이해가 딱 됐을 때 그때의 그 기분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완벽하게 안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거를 느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확한 것과 명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확함을 조금 더 경험해 보라는 측면에서 이 질의응답을 선생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 준비한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여름방학 보내면 어떨까 하고 좀 소개를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여름방학 열심히 알차게 잘 보내보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런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을 책임지기 위해서 좋은 강의들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